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툴 활용에서는요 도형과 변형 툴 그리고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작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급의 1번은 문자 효과는 없구요 여러분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활용해서 제시된 결과물을 어떻게 시간 안에 잘 만들어 내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필칼라 명칼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선획에 대한 설정은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에서 크기는 100에 8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물론 mm 수가 됩니다 단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를 눌러 주시구요 컨트롤 r 을 눌러서 현재 작업 도큐멘트 위쪽과 왼쪽에 눈꿈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출력 형태의 작업 결과물을 여러분 참조하셔서요 이 안내선 가이드를 눈꿈자로부터 끌어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실 때 시험 문제지에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가이드 설정하는 것처럼 자를 대고 줄을 그어서 위치를 지정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크기나 레이어 배치를 조정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s 자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클릭하시면 되구요 gtq 폴더는 시험장에서는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내 pc에는 없습니다 고로 문서 안에 새 폴더를 만드시구요 새 폴더 만드시고 이름을 gtq로 바꿔 놓으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시는 동안 모든 답안은 이곳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경로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감독관 pc로 답안을 전송할 때 오류 없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똑같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파일의 이름은요 수험번호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뒤에 문제번호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아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상자가 뜹니다 이때 버전 확인하십시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시험장에서 설치된 일러스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버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은 청소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로봇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탱글 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요 툴 눌렀을 때 오른쪽 끝에 수직 막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랍을 빼듯이 도구를 따로 빼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구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상자에 위스는 4, 하이트는 15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칼라를 적용하겠습니다 컬러패널을 확장해서 자 필칼라 K100이다 그러면 여기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직사각형 형태를 또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구요 위스는 2, 하이트는 38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필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입력란 하단으로 이동하실 땐 탭키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 넌을 지정을 해주시구요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구요 위스는 5, 하이트는 2 코너 레디우스도 2를 설정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필칼라는 K10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넌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그려져 있는 둥근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배치하기 전에 자 컨트롤 A 해서 모든 오브젝트 선택하시구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정렬을 먼저 해주신 후에 진행하시면 훨씬 작업에 정렬이 수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실 거구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할 겁니다 Alt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한 오브젝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누르게 되면 쉬프트는 선택 추가 선택적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는 도중에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반복해서 눌러준 후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이 복사하는 간격 다시 한번 조정할게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했죠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할 때는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구요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반복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를 K100이 지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구요 패스파인더에 유노이트 클릭해서 합치기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합쳐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어레인지가 어때요? 위쪽으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요 중간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오브젝트는요 둥근 사각형 결합해서 그린 겁니다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을 결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여러분 대화 상자를 띄우지 않고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린 후에 바로 사각형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밖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할 때 키보드에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점중적으로 모서리가 더 뾰족해질 거고요 위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누를 때마다 점중적으로 모서리가 더 둥그러집니다 왼쪽은 각지게 오른쪽은 완전 둥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는 동안에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둥글기가 나왔을 때 마우스 손 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오브젝트의 뾰족한 부분을 동그랗게 할 때는요 라운드 코너스라고 하는 이펙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라 지정하겠습니다 자 입력란 한 단계씩 아래로 이동하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자 이 사각형의 크기는요 여기서는 클릭해서 대화상자에서 입력해서 그렸습니다 자 위스는 8,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지점이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에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도 선택해서요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부분을 만들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편집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위쪽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K10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단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그리시고요 이제 변형을 할텐데요 자 이 부분은 크기를 제시를 해줬어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0, 하이트는 5, 코너 레디우스는 1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힐 칼라는 없음으로 해서 이 내용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두 개의 고정점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드래그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이 열린 패스가 되겠죠 그죠 자 열린 패스의 또 끝 지점의 두 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10%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열린 패스 부분만 어때요 확대가 돼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줄 겁니다 그리고 필 칼라는 K100을 설정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수압 기능 사용하시면 스트로크와 필 칼라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면서 클릭하셔도 돼요 네 클릭 지점이 원의 센터가 되겠죠 4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필 칼라는 K100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흰색 자 여기 아래 흰색 지정되어 있죠 바로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해서 자 이곳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가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회전된 상태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칼라는 none, 필 칼라를 지정된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C3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청소기 하단에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직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선, 수직선, 45도, 4선, 수평선 그리실 때 Shif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요 Shift 눌러서 클릭하고요 다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경계면을 똑바로 맞춰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?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Send to Back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로봇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로봇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윤곽선 상태에 지금 미리 보이잖아요 자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만든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 먼저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자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면 Alt 지점이 그러니까 클릭 지점이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width는 19, height는 23 자 코너 레디우스는 9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보이시잖아요 그죠? 자 뷰 메뉴에 우리가 지금 바운딩 박스가 보이는 상태죠 hide 바운딩 박스를 했을 때는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테두리에 점 8개가 찍힌 큰 사각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코너 레디우스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원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형 모양도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럴 때 뷰 메뉴 클릭해서 다시 show 바운딩 박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딩 박스 사각형 부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너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원형도 보일 겁니다 네 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때는요 그때그때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둥근 점을 조정해서 코너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트랜스폼에 나오는 이 세부 설정을 활용해서 작업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타운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트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3 위스는 33 하이트는 40mm를 입력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 하단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위스는 24 하이트는 9 코너 레디우스는 2를 설정하고 그림처럼 배치해줍니다 화면과 같이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칼 역할을 해서 면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해당된 칼날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드 과정 중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요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, 격리 모드에서 선택하고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쉬프트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MRK로 변환해 주셔야 되고요 C, M, Y 각각 20, 10, 20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오브젝트도 선택하시고요 각각 60, 50, 50, 20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단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, 30, 40, 10을 설정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날은 런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의 귀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폴리건 툴로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4.5를 사이드는 3을 설정해서 이렇게 정상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합니다 45도 회전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너 부분은 둥그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에 FX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여기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 코너스에서 수치를 1.5로 입력을 해서 자 둥근 정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익스팬드 어퓨런스를 해야지만 미리 보기 상태 윤곽선 상태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펙트 적용하고 나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면 컨트롤 Y 했을 때는 여전히 뾰족한 삼각형 상태죠 자 미리 보기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확장하는 게 익스팬드 어퓨런스입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타운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위스는 15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해 줍니다 자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탭키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패스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누르셔도 되고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점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라운디드 넥탱글 툴을 다시 클릭하시고요 자 세로 안내선에 알트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13, 6, 3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란에 클릭하시고 탭키 눌러야 순서대로 입력란이 바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탭키 누르게 되면 방금 저런 패널들이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진 오브젝트를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1mm 이동된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색상에 대한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 K100이 필 칼라로 설정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에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눈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정원을 그립니다 정원을 그려줄 때는 여러분 Shift를 누르면서 그리죠 중앙에서 그리겠다 그러면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자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20, 90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 사용해서 80% 축소해서 카피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K100을 필 칼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 또한 여러분 중앙에 정렬되는 것들은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한쪽 모양을 다 완성한 후에 Reflect 툴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오브젝트도 마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를 지금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팔 모양을 그릴 텐데 자 여러분 이렇게 곡선의 형태는 펜 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로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확장한 후에 이거를 면으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라인 세그먼트 툴을 꼭 누르면 아크 툴이라고 있어요 홀을 그려주죠 열려있는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반대쪽으로 하시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형태가 아닐 땐 Undo 컨트롤 G 하시고요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 칼라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C, Y, K 각각 10, 10, 30을 입력해 줍니다 자 지금은 스트로크의 두께가 1포인트죠 굉장히 가늠입니다 자 이곳을 20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준 아크대로 어때요? 굉장히 두툼한 선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면의 속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면의 속성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팔의 형태를 도형을 그려가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립스 툴로 타운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어때요?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? 네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운 형태를 그리고요 K 백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자 아래쪽에 손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K 백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회전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카피본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 도구로요 자 팔꿈치 위치에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하단에 손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의 모양이죠 그죠? 네 자 여기에서는 원을 두 개 겹쳐놓고 이곳을 특정한 형태로 뺐습니다 네 자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할 겁니다 스트로크만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6포인트로 줄 겁니다 자 6포인트로 준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그려야 되겠네요 네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을 겹쳐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스트로크의 두께를 지정해서 네 스트로크의 두께는 우리가 면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죠? 네 그 면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치 맞춰 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두께 6포인트 지정하시고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만큼 빠지도록 펜툴을 사용해서 이곳에 오브젝트를 추가적으로 물리도록 그렸습니다 네 빠질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형태 부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윤곽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바깥쪽은 충분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모양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을 정원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자 보시면은요 바운딩 박스 보기가 되어 있을 때 이 정원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화살청 모양 옆에 파이 형태가 보입니다 자 이때 이 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파이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?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면 되겠죠 네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고요 자 이 그려진 정원 색상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에도 어때요?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팔 형태를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드래그하고 쉽스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해서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리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이 다리 부분도요 라인 세그먼트로 사선을 그린 다음에 이 두께를 두껍게 확장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자 이 기울기에 맑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선의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를 자 28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이동하셔서요 기울기 정도는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두껍게 그리고요 이 선의 속성이 면이 되게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직사각형 그리셔서 회전을 통해서 그리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로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자 다리 모양 하단에 정원을 그리고 발의 형태를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요 정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남겨질 부분만 부분까지 남겨질 부분만 두고요 자 여기에 겹쳐지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정원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하게 되면 최종적인 형태 이렇게 남겠죠 네 이 부분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 하단에 힐 칼라 K100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 동근 모서리 안쪽에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또는 밖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이게 안되는 버전은 어떻게 하라고요?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에 상하좌우 방향키 이용하셔서 모서리 둥근 정도 설정하고 만족스러운 모서리 모양이 됐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겹쳐진 부분이 분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 삭제하고 바깥쪽 더블 클릭 또는 ESC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브젝트가 다 만들어졌죠 팔 모양 그리고 얼굴 부분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쵸? 네 자 이때 중앙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네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택이 용이하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선택의 선택된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 컨트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 했을 때도 이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용이하겠죠 그쵸?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할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셔야죠 네 리플렉트 툴로 컨트롤 Y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중앙에 자 이거 중심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알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트 누르고 클릭 또는 세로 안내선에 알트 누르고 클릭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컨트롤 Y 해서 GPU 프리뷰 상태로 전환을 해주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때요? 복제된 뒤집혀져서 반사 대칭으로 복제된 오브젝트들 배열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네 이때 하단에 자 이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눈 모양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요 쉬프트 눌러서 눈 형태에 해당되는 두 개의 원은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레인지가 한꺼번에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럼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언락 오를 해서 잠금을 해제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때 하이드 가이드 활성 됩니다 자 그리고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채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해물 없이 보시기 위해서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해서 중간에 작업 중에 배치한 패널들도 정리를 한 후에 전체 작업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레이아웃 배치 크기 여러분 더 조정할 게 있다 하시면 더 조정해 주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누릅니다 Save as 처음에 새 문서 열었을 때 저장했던 경로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넷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그 안에 GTK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가 나올 겁니다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처음에 경로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 자 마지막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자 동일한 파일명의 확장자가 이미 존재합니다 덮어씌우기 하시겠습니까? 라는 내용입니다 Replace는 대체 덮어씌우기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장한 내용을 저장 덮어씌우기 해야 되니까 예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 자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과 저는 버전이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장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즉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항목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이 완료된 1번 문제 정답 파일을 감독한 PC로 전송을 한 후에 다음 작업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서요 수정을 진행하고요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수험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송을 하셔야지 수정된 내용이 감독한 PC에도 전송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